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 양파 심는 시기와 심는 방법 재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적기에 건강한 모종을 구입해서 준비한 밭에 심으면 됩니다 양파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10월 중하순경, 남부지방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경이 적당합니다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일 때가 양파 모종을 옮겨 심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양파는 너무 늦게 심으면 동예를 입을 수 있고 빨리 심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봄에 꽃대가 올라오는 순냥파가 생기기 쉬워서 적기에 적당한 크기의 모종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파 심을 밭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심을 밭을 만들 때는 늦어도 모종 심기 2주 전까지는 석회를 넣고 밭을 갈아두어야 합니다 300평 기준으로 석회 고토 등을 200kg 정도 넣고 밭을 갈아두고 양파를 심기 1주 전에는 300평 기준으로 완숙태비 2000kg과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을 넣고 밭을 갈아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은 복합비료 대신 양파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다음은 양파 모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양파 모종은 육묘일수가 50일 내외인 모종으로 굵기는 6에서 8mm 정도이고 키는 25에서 30cm 정도 잎수는 4매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의 모종이 너무 굵은 것을 심게 되면 봄에 꽃대가 올라오는 순냥파가 많아질 수 있고 한 모종에서 2개의 양파가 생기는 분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모종을 심게 되면 활착이 늦어져서 동예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양파를 심을 때는 지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비닐 멀칭을 하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 멀칭은 지온을 높여주어 추위를 잘 견디게 해주고 수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심는 깊이는 뿌리 바로 위에 흰 부분 이 흰 부분이 2-3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반듯하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의 잎은 자르지 않고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종을 심은 후에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 활착을 돕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양파가 월동을 한 후에는 두 번 정도 옷걸음을 주면서 기릅니다 1차는 2월 중순경에 2차 추비는 3월 중순경에 하고 3월 말 이후로는 더 이상 옷걸음을 주지 않습니다 추비하는 비료의 양은 1회당 300평 기준으로 요소 18kg과 염화가리 8kg을 섞어서 주거나 또는 요소 18kg과 황산가리 9kg을 섞어주면 적당합니다 추비용 비료로 황이 포함되어 있는 NK복합 비료도 있습니다 양파가 많이 자라는 4월과 5월은 봄감음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을 잘 관리해줘야 양파가 많이 자랍니다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물을 충분히 주면서 기르면 양파의 수확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5월 중순경부터 양파가 쓰러진 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주면 양파 9의 크기는 늘어나지만 수확 후에 썩기 쉬워서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에는 양파에 여러가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노균병, 입마름병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든 양파는 수확량도 줄고 수확이 어렵기도 하지만 수확 후에도 굉장히 쉽게 썩어서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양파 모종 심는 시기와 심는 방법, 재배 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